유니티 가치 배워보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지난 시간까지 스타트 크리에이팅을 마쳤고요. 저희가 지금 파운데이션 코스를 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스타트 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포인트 주네요. 60포인트 3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죠. 개혁.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유니티를 배울지를 배운다. 배울지를 배운다. 뭐 여튼 유니티 크리에이터들한테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을 거고 인터뷰 내용이 많이 나온 건가 보네요. 그들의 유니티 전의가 어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알려줄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고 나면은 왜 유니티를 배워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니티를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 세트하고 스킬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하다보면은 되게 어려운 점들을 좀 부타 어려운 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챌린지가 뭐였고 그 다음에 기회는 뭔지 그리고 유니티 학습의 에코 시스템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 그들의 목적은 뭔지 이걸 이제 알아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눌러야 되나보네요. 프리페어 포드 전의가 20분이고 하우트런 유니티가 15분이네요. 그러니까 전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을 20분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배우는 방법을 15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프리페어 그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준비 단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이게 경험지 10이네요. 20분짜리 이거 정도는 오늘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샘플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뭐 이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 튜토리얼에서는 이미 지금 잘 활동하고 계신 크리에이터 분들이 본인들의 퍼스널 전의에 대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해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려주실 것 같아요. 볼게요. 유니티는 리얼타임 엔진이다. 실시간 엔진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을 굉장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경험으로 바꿔주는 그런 비전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강력한 기능들이 많은데 새로운 사용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어렵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내용은 아니니까 완료. 자 그러면 왜 유니티를 배우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듣고 왔는데요. 사실은 뭐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었어요. 핵심적인 그 내용들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대본이 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신 거였고 제일 얘기 많이 나온 건 뭐냐면 심플하다. 되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이 자리를 지켜온 거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떴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으면 어려울 텐데 그리고 문서가 너무너무 많고 쓸 수 있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지만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넓어서요. 커뮤니티에 뭔가를 올리거나 하면 답변도 금방금방 달리고 그래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쉽고 문서도 많고 커뮤니티가 강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유니티가 굉장히 플렉서블한 유연한 도구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유연성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영상을 또 보고 와서 또 제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일단 레고 진짜 우리가 레고 마이크로 게임 수정도 했었지만 레고 배우는 것처럼 배울 수 있다 해서 너무너무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번 게임을 만들면 이거를 엑스박스 같은 걸로도 보낼 수 있고 모바일폰 스마트폰 같이 간단한 거에도 할 수가 있고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 하는 분도 나와 가지고 하신 얘기가 지금 현재 많은 엔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스마트폰처럼 리소스나 컴퓨팅 파워가 떨어지는 것부터 강력한 콘솔까지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퍼블리시 할 수 있는 건 유니티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그만 팀, 개인적으로 혼자 만드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도구로 수도 좋고 꽤 큰 팀이나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만들기에도 부적함이 없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작은 팀과 큰 팀을 모두 지원하는 거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사업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그냥 유니티 하나로 다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정말 좋다. 뭐 이런 유연성에서의 굉장히 큰 강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인터뷰들 내용을 제가 요약을 좀 해 봤는데요. 이런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근데 각각마다 이 유니티를 선택하고 배우는 이유가 좀 달랐잖아요. 여러분은 또 어떤 것인지 묻고 있네요. 당신은 지금 과거에 하지 못했던 거를 유니티가 뭘 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묻고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코멘트나 이렇게 좀 달아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근데 뭐 충분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았으니까 완료!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한 걸 묻고 있습니다. 뭐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뭐 간단한 게임부터 해서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 영상도 한번 3D로 찍어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유니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크리에이터들이 뭘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 거라고 결정했는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을 직접 같이 보면서 이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만들었는지 영어로 나오겠지만 보여줄 테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디자인 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헤드 같은 거 하는 그런 작업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유니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 업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짧은 애니메이션 같은 종류, 짧은 게임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겠죠? 이런 걸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걸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걸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걸 만드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비전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유니티에서 되게 심플하게 그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구현하고 재현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니티 하면 게임 개발하는 데 쓰이는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여러 창의력 같은 것들을 실제 보여주게 하는데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걸로 시작을 해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한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싶네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처음에는 단순하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언젠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료하고요. 그러면 유니티를 배울 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역시 마음가짐이 중요한가 봅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열쇠는 역시 마인드셋이다. 이분들은 크리에이터가 올바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된다는 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텐데 그거를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어렵다고 포기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듣고 와서 또 간단하게 요약 드릴게요. 꽤 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마인드셋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요약을 잘 해 놔 가지고 이것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기심이 제일 중요하다. 원래 이제 저도 호기심 중시하는데 열정의 근원이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코딩 할 때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를 발견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마인드셋이 있으면 극복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협력,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질문 같은 것도 올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니까 그리고 자신감, 셀프에스팀, 자존심 뭐 이런 거 그리고 패션스, 인내를 가져라. 이제 잘 안 될 때도 막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뭐 포지티비티,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퍼시스턴스, 오랫동안 하는 거. 이게 뭐 사실은 뭐 유니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마인드셋이라고 하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역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니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로 하는 스킬들, 기술들이 뭐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거의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이것도 듣고 와 가지고 가볍게 의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왔는데요. 뭐 한두 분 정도가 아트에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이 좋다. 그걸 좀 공부하고 오면 좋다. 또는 프로그래밍 이것도 이제 C샵으로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니까 프로그래밍을 좀 알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앞에 있었던 마인드셋,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호기심,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If I can learn unity, anyone can. 내가 유니티를 배웠는데 너라고 못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꾸준히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료하고요. 자 이제 그 프리페어링 준비 과정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완료된 표시하면 경험치 10 주겠죠? 예 경험치 10을 주고 있습니다. 받았구요. 스킵 앤 컨티뉴. 그 다음에 이제 How to learn unity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다음 시간에 이걸로 이제 같이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